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0% 초반대를 기록했습니다. 조사에 참여한 1,000명 중 73%는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에 동의한다고 응답했습니다. 이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57%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.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2%에 불과하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7%로 나타났습니다.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, 케이스텔리 서치, 코리아리 서치, 한국의 서치가 실시한 것으로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. 조사에서 긍정평가는 7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최근 조사에서는 2%포인트 감소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. 연령별 지지율을 살펴보면 18에서 29세는 17%, 30에서 39세는 15%, 40에서 49세는 12%, 50에서 59세는 19%, 60에서 69세는 35%, 70세 이상은 38%로 나타났습니다. 지역별로는 서울이 29%, 인천경기가 18%, 대전, 세종, 충청이 20%, 광주, 전라가 5%, 대구, 경북이 33%, 부산, 의상, 경남이 25%, 강원, 제주가 38%로 조사되었습니다. 이념 성향 결론은 진보층 6%, 중도층 14%, 보수층 44%로 나타났습니다.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율은 62%,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2%였습니다.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외활동 중단론은 응답자의 73%가 동의한다고 밝히며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이었습니다. 이번 조사에서는 물가 부담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고용시장에 대한 전망도 비관적이었습니다. 조사 방법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이었으며 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에서 3.1%로 나타났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.